저희는 거의 개인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, 저희는. 파인이네! 슈퍼 세이브입니다! 다리 못떠요. 아아악! 슈퍼! 장수빈! 우리 진짜 왜 왔지, 우리? 왜 부른 걸까? 저희 왜 집합시킨 거예요? 너무 불안해, 뭔가. 또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찾아왔어요. 저희가 X 될 것 같다. X 될 것 같다. 뭐야? 안돼! 안 해, 나 갈래 집에. 거짓말하지 마. 거짓말하지 마. 나 안 될 것 같아. 진짜. 어떻게 제 3전을 통해서 늦게 하냐고. 너무 눈물 날 것 같아. SBS 워멘스가 필요해! 매주 목요일 밤 9시!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본방사수!